또 커플 두 분이 타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 커플이 타고 계신다고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예 잠깐 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자 두 분 얼마나 되셨죠? 3년 반대 정도. 아 두 분이서 이렇게 여행을 오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방송이 통해서 얼굴이 비춰질 텐데 부모님이 알고 계신가요? 아 부모님 넌 모르잖아. 예? 모른다고요? 잠깐만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잠깐만요 모른다고요? 저만 알고 아직 모르신. 저희 부모님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줄 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줄 알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게요.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게요. 엄마 좀 많이 놀랐을 것 같고 그래도 선물은 많이 사왔어. 여기서 해주길 바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이 얼마나 살아갔는지 한번 잠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 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할 겁니까? 영원토록 사랑할 겁니까? 네. 어 이거 처음이에요.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게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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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이분께 마스크팩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행복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하나 주세요. 우리 둘이 같이 나온 프로그램 이름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들고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아버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님은 76 76 이상 승객분 계시고요. 혹시 76 이상인 승객분 계십니까? 아니 꼬마 친구가 76 손을 들어가지고 꼬마 친구가 76 이라고 손을 들었다고요? 네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8 있다고 합니다. 88 어 그럼 80대 제일 많은 승객분께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선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부부끼리 처음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일본은 친구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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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주시고 컷을 받아주십니까? 아 준호 씨가 먼저 인사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인사해 주시고 컷을 받아주시고요. 마감아서 해주세요. 잠시 후면은 요나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추억으로 평생 요나구 여행을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사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